짝꿍아, 오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국물이 진한 닭칼국수를 만들어 볼 거야. 닭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. 먼저 대파, 양파, 감자를 먹기 좋게 썰어 주고, 팬에 기름 두르고, 달기랑 통마늘 겉면이 익을 때까지 익혀 줄 거야. 닭 겉면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물 부어 주고, 끓을 때 올라오는 거품은 걷어내 주면서, 액젓 다진 마늘, 감자를 넣고 끓여 주고. 칼국수 면은 채반에 받쳐 한 번 털어 줘. 이제 냄비에 칼국수를 넣어주고, 썰어둔 나머지 야채들을 모두 넣고 한 번 더 끓여 줄 거야. 그 사이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간장, 다진대파, 베트남 고추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잘 익은 칼국수 위에 한 스푼 올려 먹어주면. 짝꿍아, 진한 육수가 신기할 만큼 기가 막히지? 감칠맛이 정말 기가 막히답니다. 님들, 숨은 레시피 공유해 주시면 맛주머니 속아 담아보겠습니다.